결혼정보 앱메신저로 남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이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 앱메신저를 통해서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했고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정보 앱 두 곳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며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데요. A씨에게 속은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두 2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서 안심시키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